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똑띠 딸내미 한명과 그러지 못한 그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집에 첫인사를 갔는데 얘네 엄마가 손님이 내 밥을 제일 마지막에 푸더라고 그래 이러니까 아줌마 아들이 장가를 못가죠. 원지 내 밥을 제일 늦게 퍼주던 남친엄마 조금 전 유튜브에서 옛날 한국스타일 집밥 이런 제목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섰어요. 참고로 이건 최근일이 아니고 5년도 더 지난 완전 옛날일인데 옛날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음승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5년 전 당시 내 나이 스물일고 그때 기준으로 2년 넘게 만나던 남친이었던 그 인간 본가에 하루는 날 딱각 잡고 처음으로 인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나름 잘 보이려고 눈치 오지게 보다가 밥 차리는 걸 보고 바로 달라붙어서 열심히 도왔죠. 참고로 이 남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요. 가족이라고 엄마랑 누나 그리고 누나 남편 매형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초딩아이 두 명이 있었어요. 물론 따로 사는 거라면 가족이라는 표현은 안 썼겠지만 당시 이 사람들은 다 같이 한 집에서 먹고 살았거든. 애들까지 전부 다요. 그래서 그냥 가족이라고 하는 거야. 여하튼 전 남친 엄마랑 누나 그리고 제가 달라붙어 밥을 차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밥을 퍼내야 할 타이밍이 왔는데 딱 저런 식탁에 앉았어. 나랑 전남친 엄마랑 누나만 따로 작은 밥상에 앉았어요. 옛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런 밥상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 지워졌더라고요.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래도 그땐 어린 나이에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또 했고 얼른 손에 주걱을 들고 밥을 푸겠다며 설쳐댔어요. 어머님 제가 풀게요. 근데 남자 엄마가 됐다. 밥은 내가 푼다. 이러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주걱을 뺏어갖고 처음엔 그냥 그런가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야 진짜 여기서 못 볼 걸 봤어. 이때 이 아줌마가 밥 푸는 순서 5년도 더 지난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요. 제일 먼저 지 아들 그 다음에 사위 그런 뒤에 전남친의 누나 즉 딸내미 그런 다음에 또 아들들 둘 초딩들 그런 뒤 아 아니구나 애들 먼저 퍼주고 딸내미로 퍼준 겁니다. 제가 편집 실수했네요. 그리고 아줌마 본인의 밥까지 다 퍼담은 뒤에 제일 마지막이 나였어요. 진짜 이건 남친이 아니라 진짜 진짜 친한 친구네 집 그래서 그 부모님들 하고도 아무 허울이 없을 정도로 엄청 편한 곳이라 해도 이해가 안 될 판인데 살면서 처음 가는 남친 집에서 이런 그지 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분노도 분노지만 분노지만 그보단 뭐랄까 엄청나게 거대한 슬픔 같은 게 밀려오더라구요. 우리 가족은 그래요. 다들 성격이 워낙에 소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 누군가 우리 집에 놀러오면 진짜 온 가족이 다 그 손님 눈치를 보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애가 이런 걸 겪으니까 많이 슬프더라구. 물론 슬픈 건 슬픈 거고 그지 같은 건 그지 같은 거니까 그날 밖에 나오자마자 바로 헤어졌어요. 이런 와중에도 지어마가 뭘 잘못했는지 아예 모르더라구. 이러니 장가를 못 가지. 그냥 그래요. 심심한데 시간이 남아 돌길래 옛날 이야기 한번 끄적여 봤어요. 그럼 안녕.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옛날 일이지만 그래도 정말 잘 헤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당연히 손님이 먼저 아닌가? 게다가 집에 있는 초대들보다 못한 대우를 봤다니 미쳤구만. 2번 그냥 거기서 빈말이라도 너 따뜻한 밥 먹으라고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푸다. 이러면 또 몰라. 어우 정말 잘 헤어진 거예요. 석수가 보였네. 밥 푸는 거에서부터 말이야. 뒤에도 뻔하고 3번 저런 인간들은 나중에 지들 스스로 알아서 벌 받습니다. 쓴이는 더 좋은 남자 나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사랑 받으세요. 야 진짜 남친이란 단어 앞에 전자가 붙어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5번 아니 손님 손님 사위 누나 아들 손주 이 순서가 정서가 아닌가? 손님부터 제일 먼저 챙기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손님이 사위 그리고 며느리 어? 그 다음에 뭐 자식들 나이 순으로 애들은 제일 마지막에 이게 맞지 생각도 없이 냅다 지 아들부터 챙기고 손님 홀대하는 거 보면 몰상칙한 쌍놈 집안이야. 잘 헤어진 거예요. 7번 얼씨구 진짜 별 거지같은 짓고석을 다 보네. 깔깔깔깔 휴 거지같은 남미세 사연이 아니라 너무 다행이야. 5년 전 이야기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아 내 남미세 친구가 그립다. 다시 친구하고 싶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지상 최강의 남미세 친구가 있었죠. 손절한지 좀 오래됐는데 이상하게 요즘 따라 너무 그리워. 그녀가 해주던 기막힌 남자 양아치들 이야기 그런 것도 그립고 또 스토리에 잠깐 올리는 엽사도 보정을 한답시고 기다리라며 난리를 치던 그 미친 행동들도 그립고 맨날 가슴만 강조하는 옷 입고 다니던 스타일도 그립고 남친 상담할 때만 찾던 그 뻔뻔한 태도도 그리워요. 너무나 잔잔하고 행복했던 그러나 또 무료했던 내 일상의 뭐랄까 마치 바퀴벌레 같은 존재였거든.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야. 역시나 자극이 없어지니까 자꾸 그리워요. 내 유일한 글티 플레젤 아직도 그지같이 살고 있겠지? 글티 플레젤가 그거랍니다. 죄책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기쁜 거래요. 댓글 1번 아 이거 백프로 공감이야. 이성 문제로 쪽팔린 게 있을 때마다 남미세 친구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었거든요. 이랬으니? 끌 끌 끌 끌. 적어도 내 인생이 그지같은 예보다는 훨씬 더 낫구나. 이런 위안 얻기에 너무 좋았거든요. 아우씨 괜히 손절했나봐. 맞아. 말 그대로 도파민 자극제지. 끌 끌 끌 끌 끌 끌. 나도 하나 있었는데 보고 있으면 시트콤이 따로 없더라고. 물론 어떤 선을 넘어가면 짜증이 확 올라오지만 말이죠. 네 됐으니? 바로 이거예요. 그냥 하나에 걸어다니는 TV 채널이야. 문제는 이거지. 극혐일 경우도 많아서 참기가 어려운 거야. 와 이거 완전 내 친구인데 나도 손절했어요. 사실 얘가 고등 때부터 친구라 진짜 친하게 지냈었고 유머 코드도 잘 맞아가지고 나는 진짜 얘랑 영원한 백프가 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얘가 고등 때는 안 그러더니 스무살이 넘어가면서 남미세가 되더라고. 됐으니?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고등 때부터 새싹 남미세였어요. 옆 학교 남사친의 친구랑 사귀고 나는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한데 하루 종일 남자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그냥 그래 남친 생기니까 좋은가 보다. 이러고 넘겼던 게 화근이었어. 댓글 쓰니? 나는 여고라 그런지 고등 때 걔한테 남친이 없었거든요. 남자 이야기도 딱히 안 해서 남미세라는 건 전혀 몰랐거든. 그러다 성인이 되고 이게 갑자기 미쳐가지고 남미세가 되더라고. 아니 양아치 같은 남자한테 맨날 쳐맞고 다니면서도 달라붙어. 이거 진짜 이해 안 돼. 그래가지고 무리네.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 저랑 야 저거 우짜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남미세가 들려주는 그 19금 이야기랑 또 지가 어딜 어떻게 쳐맞았는지 썰풀기 시작하면 꿀잼이야. 근데 그때는 뭐 남미세라는 말도 없던 시절이고 10년도 더 됐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남자한테 미친 듯이 집착을 하더니 결국 금기의 영역으로 들어가더라고. 이 그지 같은 게 애 딸린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운 거야. 돌싱을 만난 것도 아니고 유부남하고요. 결국 여기서 저를 포함해 모두가 동시에 손절했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건 절대 안 된다. 너 미쳤다. 라고 말린 우리한테 지가 먼저 쌍욕하고 손절하고 가버린 거죠. 마마야 그 남자는 진짜 아니야. 지금은 어찌 헤어졌니? 부디 헤어졌길 바란다 제발. 4번 나도 약간 뭐랄까 스스로 회의해줄 때마다 남미세 친구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 자신을 다잡아요. 하는 거 보면 짜증나 미치겠는데 이런 건 또 도움이 되더라고. 신기해. 반면 교사 삼는 거죠. 이게 마치 옆에 있으면 개 피곤하고 기가 쫙 빨리는데 또 없으면 너무 궁금해. 레알 도파민 중독이야. 끌까끌까끌 6번 나 고3 때 레전드 남미세 도둑 이간질 메이커 장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한 번은 한창 다른 친구들이랑 개 뒷담을 깔고 있었는데 그때 어이구 그런 거지 같은 것들도 있어야 이 삭막한 고3 생활 버티지 않겠냐? 이러면서 무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간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도 하나 했었어요. 솔직히 개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되게 한심하고 기가 차고 웃기긴 한데 이게 재미는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이상하게 나까지 점점 물이 들고 같이 멍청해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손절해버린 거지. 물론 지금 오니까 그게 좀 아쉽지만. 8번 나도 하나 했었고 지금 이 글이 정말 공감되는 게 내 일생에 두 번 다시는 절대 못 만날 부류의 친구였다고요. 오랜 친구기도 했고 정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하는 행동이 개똥이야. 결국 손절했지만 가끔 그린더라고. 사람이 보통 뭔가에 미치면 좋은 결과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에 미쳤다.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컴퓨터에 미쳤다. 그럼 프로그램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뭐든 간에 미용에 미쳤다. 뭐에 미쳤다. 보통 다 미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런 남자에 미친다든지 여자에 미친다든지 정말 어질겁습니다. 나는 좋지. 나는 좋아요. 아무튼 그래요. 앞에는 똑똑한 아가씨였고 뒤에 나온 것들은 반대죠. 제발 이러지 맙시다. 지금도 불륜 카페 가봐요. 남미새 트럭이야. 트럭. 정신을 못 차려. 대단하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